이순재 강부자 전설의 흑백 사진 SBS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 측은 6월 17일 이순재 강부자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는 18일 방송을 통해 실제 공개될 사진이라고 80대 중후한 멋과 70대의 인자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현재 이순재와 강부자와는 사뭇 다른 면모들이 보는 이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순재와 강부자는 젊은 시절 사진을 통해 훈남, 훈녀였던 압도적인 비주얼을 과시했다. 단정하게 다듬은 헤어와 깔끔한 슈트룩으로 젠틀한 매력을 뽐낸 이순재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배어있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강렬한 눈빛을 드러냈다. 또 강부자는 단아한 한복 자태를 한 채 수줍은 미소를 띈 맑은 얼굴로 풋풋한 여인의 미모를 발산했다. 제작사 3화 네트워크 측은 이순재와 강부자는 베테랑 배우지만 항상 열정을 불태우며 연계자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며 존재만으로도 이미 든든한 대배우들이다고 감사한 마음을 제작사 5화 제작사 3화 제작사 5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